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베시티코드 읽어준 남자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무키입니다. 이번 화에는 비만의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인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렙틴 호르몬은 미국 록펠러 대학의 프리드먼 교수팀이 처음 발견한 호르몬으로 면역, 재생산 및 심장 질환에 대한 2차적 영향과 함께 음식물 섭취 및 비만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1994년 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기능성 OB 유전자로 인해 렙틴이 결핍된 생쥐에서 체중 증가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동물들에게 렙틴을 매일 주입하면 며칠 내에 음식 섭취가 감소하였고 한 달 안에 체중이 50%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렙틴의 발견은 비만에 효과적으로 정복이 되는 질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암젠이라는 제약회사가 렙틴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임상시험을 하였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렙틴 치료에 반응하는 렙틴 부족형 비만이 전체 비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의 비만 모델에서 렙틴이 이미 증가해 있었습니다. 즉 렙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렙틴 저항성으로 인하여 인체의 렙틴 농도가 증가되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이 식욕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염증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렙틴 수용체는 유방암 세포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것의 활성이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렙틴이 유방암에 진행해 일정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현상이 전립선 암이나 대장암에서도 나타납니다. 렙틴은 염증 반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염증성 장질환과 다발성 경화증 동물 모델에서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렙틴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미국 더스트리트 닷컴의 조사에서는 렙틴 저항성을 높이는 6가지 음식으로 흰빵, 흰 파스타, 술, 피자, 프렌치후라이, 인공 감미료 등을 뽑았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즉, 안 좋은 탄수화물 줄이도록 식습관을 바꾸어야 하고 좋은 운동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의학 전문가라면 적게 먹고 운동하세요 만을 모토로 하는 비전문가나 관리 시술소 이상의 구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렙틴 저항성에 대한 이해와 행동 지침은 비만과 요요를 극복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처방의 필수 코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과식의 역설 샘 펠트함 자격을 갖춘 마스터 개인 트레이너는 10년 이상을 영국 건강과 피트니스 산업에서 일해왔다. 칼로리 감소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는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자가실험을 진행하였다. 펠트함은 고전적인 과식 실험에 현대적인 변화를 주어 하루 5,794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그의 체중 변화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무작위적인 5,794 칼로리 식단을 선택하지 않았다. 21일 동안 그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자연식을 진행하였다. 임상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펠트함은 총 칼로리가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이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식단의 다량 영양소 구성은 탄수화물 10%, 지방 53%, 단백질 37%였다. 기준 칼로리 계산법은 그가 약 7.3kg을 더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인 체중 증가량은 오직 1.3kg이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의 허리 둘레가 2.5cm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체중은 증가되었지만 체지방이 아닌 재지방이 증가한 것이었다. 펠트함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유전자 로또를 맞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음 실험에서 그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중단하였다. 대신 21일 동안 가공된 가짜 음식이 가득한 기준 미국인 식단으로 하루에 5793 칼로리를 섭취해보았다. 그의 다량 영양소 구성 비율은 탄수화물 64%, 지방 22%, 단백질 14%로 이루어졌다. US 다이어터리 가이드라인과 아주 비슷한 구성이었다. 이번에는 칼로리 계산법이 예상한 만큼 체중이 증가되었다. 7.1kg 그의 허리 둘레는 9.140cm가 늘어났다. 3주 만에 그의 허리는 군살이 뒤룩뒤룩 찌게 되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식단의 구성에 따라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났다. 체중에 있어서 칼로리가 아닌 식단의 구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식의 역설은 과다한 칼로리만이 체중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칼로리 줄이기 이론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이다. 과식 실험.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가설은 쉽게 실험해볼 수 있다. 큰 집단의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의도적으로 과식을 하게 한 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가설이 맞다면 결과는 비만일 것이다. 운 좋게도 이러한 연구들은 이미 진행이 되어 있다. 닥터 에턴 심스는 1960년대 후기에 가장 유명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쥐의 체중을 증가시키려고 하였다.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여도 쥐는 배부른 정도까지만 먹고 그만두었다. 쥐들이 더 먹게 할 유인책은 없었고 쥐들은 비만해지지 않았다. 강제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신진대사 활동량을 증진시켰고 역시 체중은 증가되지 않았다. 심스는 여기서 한 질문이 떠올랐다고 한다. 인간들의 체중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은 경험적으로 답해진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진짜로 그럴까? 심스는 근처 유니버시티 오브 버몬트의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먹고 싶은 건 모든 것을 먹게 하여 체중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그와 학생들은 모두 학생들이 비만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체중을 증가시키도록 만드는 것은 꽤 힘들었다. 이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이 마지막으로 뷔페에서 먹었던 것을 기억해보라.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을 것이다. 그때 두 개의 폭찹을 더 먹을 수 있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해본 적 있는가? 그들은 죽을 것 같이 소리를 지른다. 아기들이 과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과식하도록 만드는 것도 처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어려울 것이다. 닥터 심슨은 노선을 바꾸었다. 그는 학생들이 운동량을 늘려서 체중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대상들이 과식을 하게 만드는 동시에 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안하였다. 여기서 그는 버로몬주 감옥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식사 때마다 존재했으며 하루 4천 칼로리를 섭취하였다. 신체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감옥소들의 체중은 처음에 증가하였지만 곧 안정화되었다. 처음 그들은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게 되어 행복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식하기 어려워했으며 몇 명은 아예 그만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몇 명의 감옥소들은 하루 만 칼로리까지 섭취하도록 설득당하기도 하였다. 다음 4달에서 6달 동안 끝까지 남은 감옥소들은 그들의 본래 체중에 20에서 25%가량의 체중을 추가로 얻게 되었다. 칼로리 이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체중이다. 체중 증가의 정도는 개인마다 달랐다. 체중 증가의 정도의 큰 차이에는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칼로리 섭취량이나 운동량은 아니었다. 핵심은 신진대사였다. 총 에너지 사용량은 50%가량 증가하였다. 총 에너지 소비량은 하루 1800칼로리에서 시작하여 2700칼로리까지 증가하였다. 그들의 신체는 본래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 것이다. 총 에너지 사용량 기초대사량이 대부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으며 칼로리 섭취량에 따라 달라진다. 실험이 끝난 후 신체 체중은 재빠르게 노력 없이도 금방 본래 체중으로 돌아왔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인 증가시킨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과식은 실제로 체중 증가를 유지시키지 못하였다. 동일하게 소식 역시 체중 감소를 유지시키지 못한다. 다른 연구에서 닥터 심스는 두 집단의 환자들을 비교하였다. 한 집단은 상당히 마른 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심스는 이들이 비만이 되도록 과식하게 만들었다. 다른 집단은 고도비만의 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심스는 이들이 고도비만에서 비만, 첫 번째 집단과 동일한 체중이 되도록 식단을 변경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는 동일한 체중의 두 집단으로 나타났지만 한 집단은 이전에 말랐었던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이전에 고도비만이었던 집단이다. 두 집단의 총에너지 소비량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났을까? 본래 비만했던 집단은 본래 말랐었던 집단의 총에너지 소비량의 절반의 정도만을 소비하고 있었다. 고도비만 집단은 총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본래 고도비만의 상태로 되돌아가려 했던 것이다. 그 반대로 말랐었던 집단은 총에너지 소비량을 늘려 본래 말랐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려 한 것이었다. 다시 공장 비유로 돌아가보자. 우리가 하루에 석탄 2천톤을 받고 2천톤의 석탄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 갑자기 4천톤의 석탄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루에 2천톤을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 남는 석탄은 창고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창고의 공간이 부족해질 것이다. 우리의 상사는 더러운 석탄을 왜 내 사무실을 보관하는 거야? 넌 해고야!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리한 일을 할 것이다. 태우는 석탄의 양을 4천톤으로 늘릴 것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생산될 것이고 석탄은 축적되지 않을 것이다. 상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잘하고 있어. 방금 에너지 생산량 최고치 기록을 깼다. 모두 박수! 우리의 신체 또한 이와 비슷하게 반응한다. 증가된 칼로리 섭취량은 증가된 칼로리 소비량으로 이어진다. 총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와 신체열을 가지게 되고 건강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강제적인 과식기간 이후 증가된 신진대사는 과도한 지방을 태울 것이다. 운동을 제외한 활동에 의한 열발상의 증가량은 증가된 에너지 소비량의 70% 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다. 위에 설명된 결과들은 결코 단독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다. 사실상 모든 과식 연구들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992년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6주 동안 50% 정도 증가된 칼로리량을 과식하도록 지시받았다. 체중과 체지방량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평균 총 에너지 사용량은 과도한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10% 이상 정도 증가되었다. 강제적인 과식기간이 지난 이후 체중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총 에너지 사용량 또한 다시 돌아왔다. 논문은 생리적 감지기가 체중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였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 최근의 닥터 페드릭 니스트롬은 대상자들에게 패스트푸드를 제공하여 칼로리 섭취량을 2배로 과식하도록 만들었다. 평균적으로 체중과 BMI는 9% 증가하였으며 체지방은 18% 증가하였다. 이 자체는 별다른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총 에너지 소비량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루 사용된 칼로리의 양은 12% 증가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살찌는 음식을 섭취해도 신체는 여전히 칼로리 소비량을 증가시켜서 과도한 칼로리를 사용하려 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사였던 비만이론은 사실로 추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 과도한 칼로리가 체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칼로리를 감소하는 것도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신체가 설정한 체중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여 일시적으로 체중을 더 높일 수는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진대사량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다시 체중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유사하게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으로 체중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진대사량은 줄여들면서 다시 체중을 늘릴 것이다. 체중 감소는 총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비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느린 신진대사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정반대의 경우가 사실이다. 많은 대상들의 평균 총에너지 소비량은 2404 칼로리이지만 비만한 대상들의 평균 총에너지 소비량은 운동량이 적었음에도 3244 칼로리였다. 비만한 신체는 체중을 증가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비만한 사람들은 뚱뚱한 것일까? 여기 적용되는 기본적인 생리학적 원리는 항상성이다. 1984년 키시와 코버트에 의해 처음 제시된 바에 의하면 체중과 뚱뚱한 정도에는 설정값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체의 항상성은 이 설정된 체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에 반응하여 작동한다. 체중이 설정값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상기제가 작동된다. 만일 체중이 설정값 이상으로 증가하면 다시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상기제가 작동된다. 비만의 문제는 설정값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신체 설정값이 90kg라고 생각해보자.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으로 우리는 잠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 것이다. 81kg까지 감량해왔다고 하자 만일 설정값이 90kg로 유지가 된다면 신체는 감량된 체중을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서 입맛을 돋굴 것이다. 그렐린 수치는 증가될 것이고 포만간 호르몬은 억제될 것이다. 동시에 신체는 총에너지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신진대사는 느려질 것이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체온은 낮아질 것이고 심박수는 느려지고 혈압은 낮아질 것이다. 우리는 배고파질 것이고 춥고 피곤해질 것이다. 다이어터들에게 익숙한 느낌일 것이다. 불행히도 결과는 결국 설정값 90kg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결과 또한 다이어터들에게 익숙할 것이다. 더 많이 먹는 것은 체중 증가의 원인이 아니다. 체중 증가의 결과이다. 더 먹는 것은 우리를 뚱뚱하게 만들지 않는다. 뚱뚱해지는 것은 우리가 더 먹도록 만든다. 과식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다. 호르몬으로 유발되는 행동이다. 배고픔 호르몬 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결과이다. 여기서 질문은 그렇다면 무엇이 애초에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것인가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체중 설정값은 왜 높게 설정되는 것인가. 체중 설정값은 반대로도 적용한다.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체중은 일시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100kg까지 증가된다고 해보자. 만일 체중 설정값이 90kg에 머무른다면 신체는 체중을 감량시키기 위해 기재를 작동시킬 것이다. 과도한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입맛은 떨어질 것이고 신진대사는 빨라질 것이다. 그 결과는 체중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섭취하는 칼로리, 소비하는 칼로리를 균형을 맞추는 저울이 아니다. 우리 신체는 온도 조절 장치이다. 체중의 설정값을 체중의 증가와 감소를 막기 위해 작동한다. 닥터 루돌프 레이벨은 1995년에 이 컨셉을 증명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원하는 체중 증가량 또는 감소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과식 또는 소식을 하게 되었다. 한 집단은 체중을 10% 증가시키기 위해서 과식을 하였다. 그 후 그들의 본래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식단이 조절되었으며 10% 또는 20%의 체중이 감소되었다. 이 모든 상황들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측정되었다. 대상자들의 체중이 10% 증가하면서 그들의 하루 에너지 사용량은 거의 500칼로리가 증가하였다. 예상했듯이 신체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량에 반응하여 이를 태우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킨 것이었다.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총 에너지 사용량 또한 정상으로 돌아왔다. 집단이 10%에서 20%의 체중이 감량하자 그들의 총 에너지 소비량 또한 300칼로리 가량 줄어들었다. 소식은 예상한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총 에너지 사용량이 체중 감량에 반응하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레이벨의 연구는 비만 이외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아주 혁명적이었다.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었다. 다이어트 초기에는 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체중이 감소되면서 우리의 신진대사는 느려진다. 보상 기제는 거의 즉시 작동되어 거의 무기한으로 유지된다. 체중 감량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칼로리 섭취량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체중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 증가될 것이다. 모든 다이어터들은 이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사실상 모든 식단 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온도 조절 장치 예시를 들어보자. 일반적인 방 온도는 21도이다. 만일 방의 온도 장치가 0도로 설정된다면 방은 너무 추워질 것이다. 열 역학의 1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방의 온도를 들어오는 열, 나가는 열에 의존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것이다. 물리학의 기본적인 법칙에 의해 이것은 불가침한 법칙이다. 들어오는 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 가능한 히터를 틀 것이다. 하지만 들어오는 열은 높은 온도의 근접 원인일 뿐이다. 히터의 열에 반응하여 방의 온도는 처음에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온도 조절 장치는 높아진 온도를 인식하여 에어컨을 틀 것이다. 히터가 고장날 때까지 에어컨과 히터는 서로 온도를 조절하여 싸울 것이다. 히터가 고장나고 방의 온도는 다시 0도로 돌아올 것이다. 위에 예시의 실수는 궁극 원인이 아닌 근접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주위의 궁극 원인은 온도 조절 장치를 0도로 맞추어 놓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수는 방의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항상 온도를 0도로 맞출 것이라는 항상성 기재를 가진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온도 조절 장치의 조절법을 알아내서 방의 온도를 20도 1도로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영리한 해결 방안일 것이다. 다이어트가 힘들고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항상 신체와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면서 우리의 신체는 감량한 체중을 다시 얻으려고 한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신체의 항상성 기재를 파악하고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여기 도전 과제가 있다. 비만의 설정값은 높기 때문에 비만의 치료법은 이를 낮추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온도 조절 장치를 조절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렙틴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렙틴, 호르몬 조절을 위한 추구 유니버시티 오브 비엔나의 닥터 알프레드 프로히들치는 1980년에 처음으로 비만의 신경 내부 및성 기반에 의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뇌의 시상하부 부위에 병변을 가지게 된 급작스레 비만해진 한 어린아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시상하부 손상은 인간의 무제한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상하부 영역은 에너지 균형의 색심 조절 영역이며 비만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라는 핵심적인 단어를 제공하였다. 시상하부 영역의 누련들은 이상적인 체중과 체중 설정값을 설정하는 데에 책임을 가진다. 시상하부 영역의 뇌종양, 외상성 손상, 방사능 영향 등은 하루 500칼로리 식단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먹히지 않는 엄청난 비만을 유발한다. 시상하부는 에너지 섭취와 소비료와 관련된 신호들을 통합시킨다. 하지만 이를 조절하는 기제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1959년 로맨 허베이는 지방세포들이 순환하는 포만간 요소들을 생산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방 저장량이 늘어나면서 이 요소의 수치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 요소는 혈액을 통해 몸속을 순환하다가 시상하부로 들어가서 입맛을 줄이고 신진대사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뇌에게 지시하며 지방 저장량을 정상으로 줄이도록 한다. 이 방법으로 신체는 과체중이 되는 것을 예방한다. 이 포만간 요소를 찾기 위해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1994년에 발견된 이 요소는 렙틴, 지방세포들에 의해 생산된 단백질이었다. 렙틴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날씬함을 의미하는 레프토로부터 설정되었다. 이 기제는 몇십 년 전에 허베이에 의해 제한된 것과 아주 유사했다. 더 높은 단계의 지방조직은 더 높은 단계의 렙틴을 생산해내었다. 렙틴은 뇌로 이동하여 지방 저장을 예방하기 위해 배고픔을 줄였다. 렙틴 부족은 드문 경우들에서 곧 발견되었다. 외인성 렙틴 치료는 고도비만의 드라마틱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였다. 렙틴의 발견은 제약 분야와 과학 분야에서 가장 큰 흥분을 이끌어냈다. 드디어 비만 유전자를 발견한 듯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드문 고도비만의 경우에서 렙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일반적인 비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외인성 렙틴은 환자들에게 증가하는 양으로 투여되었지만 환자들의 체중은 감소되지 않았다. 계속되는 연구는 실망만은 안겨줄 뿐이었다. 비만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렙틴이 부족하지 않다. 그들의 렙틴 수치는 낮은 것이 아니라 아주 높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수치들은 체지방을 줄이는 것에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비만은 렙틴 저항의 상태이다. 렙틴은 체중 조절에 있어서 주된 호르몬 중 하나이다. 하지만 비만의 경우에서 렙틴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차적인 호르몬이다. 렙틴을 투여하는 것은 사람들을 날씬하게 만들지 못한다. 인간 비만은 렙틴 저항의 질환이며 렙틴 부족의 질환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질문을 하도욱 만든다. 렙틴 저항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이 비만을 유발하는 것일까?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